5분정도의 3분정도의 3분정도의 1분정도의 3분정도의 3분정도의 이거 싸도 돼? 자기 수가? 응 또 전혀 있어 가자 응 집어넣고 집어넣고 입어넣고 입어넣는 냄새가 나 네 밥먹을때 같이 먹자 밥먹을때 같이 먹자 이거에 드세요 썬크림 발렸어요 이거 뭐 줄거야 빨리 갖고왔죠 저거 맛있어 저거 맛있어 여기 안앉는게 좋겠지 어디? 의자에 이거 깔고 갔는데 왜 사무실에서 의자까지도 닦을거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wait a minute 고 아빠 갈거야 이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야된데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사 바닷가에서 책 읽으려고 책도 갖고 있었어 몇 개 읽었어 책도도 갖고 있었어 책을 갖고 있었어 책을 갖고 읽어서 책을 들었다 책을 갖고 책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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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으로 가면 2시간 밑에 옆으로 가니까 3,5시간까지. 응. 가요. 키. 다 챙겼어요? 네. 다 챙겼어요? 다 챙겨주세요. 네. 네. 다 챙겨주세요. 네. 네. 다 챙겨주세요. 네. 너네네. 너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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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드라마를 세팅할겁니다 저는 드라마를 세팅할겁니다 다 먹었어요? 네? 나 배불러요 다 먹었네요? 네 수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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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fool 자 잘했다 staying coach ым 음 우리 미국 피곤하지 시트 타이트하게 접어놨다 여기는 희한하게 전부 다 비번이 없어 그냥 게스트로 다 밥을 열려 덥다 안 더워? 안 더워? 나만 더워? 시원한걸로? 긴팔 입어서 먹으러 가는 중 먹으러 가야겠다 먹으러 가야겠다 이거 윙 굴소차 먹자 먹으러 가야겠다 지금은 밥 먹으러 가야겠다 먹은 게 없어서 자카우시 12시 좋네 내일 모레 수요일에 12시 끝나면 올라가야죠 올라가서 뭐 콧밥이 바람이 나고 아우 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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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 12시까지 자고 12시 넘어서 나갑니다 10시까지 대별로 좀 더 보다 화장실에 한 번 더 없는데 아니 풍선을 하거든요 뭐가 맞았어? 윙 다 먹었어? 윙은 할머니 안 먹었는데 여기 남겨놨으면 남겨놨을 땐 이거 맛있었는데 이 양념을 치킨 먹으면 맛있었나? 다리 하나 더 남았어 이거 죽지마 차가 안 돼 귀엽지마 안 먹어야지 이제 생각이 나네 아 그때는 뭐 그림도 다른게 없어 벌써 벽도 좋네 강아지가 없으면 벌써 다 먹어야지 오늘은 어딜 가나 레알토브스폰 아니면 25불씩 다 먹어야지 요즘 안 먹으니까 이렇게 잘 먹어야지 이 기분이 속 차요? 네 이것 좀 더 사주세요 응 여기 여기 무슨 밴딩 머신을 준 것도 있어? 밖에 있을걸 왜요? 콜라? 아니, 식사 준거 있다가 먹고싶어 있을거야 아마 거기서 뭐 팔로 아까 안 봤지? 아 잠깐만 내일 식사가 있어요 여기 식사를 줘 6.30분에 10시까지 여긴 식사를 준다고 감사하네 여기 아침 식사 줘? 요즘에 안 주는데 그래도 6.30분에 10시까지야 그럼 우리는 점심이 해결이 돼 거하게 한 5, 6시에 먹고 바나나 같이 한 줄게 6, 7시에 뭐 저녁 맛있게 뭐지? 뭐 먹으면 돼 일단 점심은 해결될 거 같아 오늘 아침에 안 먹으니까 이게 심심할 것 같아 배보다 느끼하고 그렇지 다 먹고 오늘 먹은 게 없으면 이거 맛있어 여기 손에 해결을 해봐 집 집 집 인도 빨라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아 아 다 바닥 많이 뿌렸어요 네 네 여기는 거기보다 잘 했을 것 같아 조금 마비로요 당연하겠지 벌써 문도 안 열어주잖아 응 자기가 뽀박하시고 자기가 마음에 들고 뽀박하니 이따가 그럼 TV 틀어봐 왜 이렇게 불법 안 dese요 죽음 이거 라고 손을 안해주면 수능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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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보여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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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want it strong? 음 음 음 아 여기 있어요 음 오늘은 마이온 위치하고 내일은 여기 밑에 서면 한번 가봐야겠네 어 스트로우로 종이빨 대신에 아 그래? 난 아무 생각 없이 모르겠네 근데 앞에 바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여자 종업원이 스텝이 시키는 대로 다 이렇게 해줘 전압기 너무 좋더라구 대부분 귀찮아지 안해줘 요즘에 막 엑산스탄인데 음 음 하나 하나씩 가져왔어 요것도 먹었어요? 먹었어요 요것도 먹었어요 음 음 음 저게 우리집이 15.20불이야 음 내일 여기 한번 가볼라고 우리가 마에비치인데 밑에 여기 스톰이인데 라이트하우스가 있어 우리가 크루즈 출발하면 여기 지나가거든 응 여기가 괜찮네 보니까 20불 밖에 안 돼 베이컨이 있는 식사 하셨어요? 빵 조그마고 뭐지? 삼겹살처럼 생긴 거 뭐하고 베이컨 줬어요? 베이컨 줬지 베이컨 주면 안 돼요 내일은 케첩을 달라고 해야지 케첩을 안 해가지고 베이컨 누군가 밥을 차려주는 이런 느낌이구나 나중에 차려주고 밥 해줄게요 지금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그러는데 더 나중에 지금도 돼야 되는 거잖아 날씨 따뜻하니까 너무 좋아 에코 나가는데 반바지 반판에 아주 산삭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플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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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애미 플로리다에서 은퇴하자고 그러나 그때 여유로운 거 러틀비치가 그렇게 좋다고 중간에는 사람들이 많으나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 있잖아요 플로리다에서 최고 위치는 항상 많은 데가 있지만 우리가 갔던 데스티니 넘버 원에서 넘버 파이버는 항상이란 그러지만 거의 다른 자료들 모래 정말 좋잖아 데스티니 그러니까 데스티니 길기도 길지만 그렇게 많이 가꿔져 있는 거지 어찌 보면 마이애미 쪽 플로리다도 아닌데 알라바마 저쪽에 있는 거잖아 다 드실래요? 왜? 난 배부르는데 다 못 먹지 놔두고 밑에 거 먹어 손이 안 돼 그런데 왜 텔리포니아 쪽을 말하냐면 살아분직한 게 그 주변에 공익하고 있는 곳에 고건이 많아요. 타호부터 해가지고 뭐. 그쪽이 또 어디야? 거기. 그 절벽이 있는 곳. 자기도 그거고. 브랜드 캐니언. 그랜캠 말고, 옐로우스톤 이런 데 말고 또 있잖아요. 요즘에 또 지도를 안 보다 보니까 생각했나요. 그 샌프란시스코 옆에선 그게 이제 좋거든. 아이 가로파라. 경영기 중상인데. 그거 하고. 여세미리도 가깝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가깝지. 그 다음에 이제 테러도 가깝고. 거기가 모든 게 다 있어. 그 다음에. 아스베가스. 그 뭐. 그 다음에 어디야. 위에도 뭐. 브라키마운틴도 가깝고. 그러니까 이쪽이. 여행 갈 만한 좀 재밌는 게 많지 않을까. 그런다고 해서 한 두 시간이 아니고. 다 4, 5시간, 6시간, 7시간 차 보고 가는데. 조제아에서 지금 여기 내려온 것보다는 뭐 더 가거나 뭐 그러지. 에트란따가 딱 하나 부족한 게 한 두 시간 거리 안에 바다만 있으면 최적의 장소인데.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바닷가에 아니면 바닷가 근처라도 한 시간이면 다 바닷가를 보는 쪽 갈 수 있으니까. 캘리포니아 바닷가 아니라. 상품 없이. 아 그렇지. 에코롤리다는 뭐. 에코롤리 상관없지. 에코롤리 상관없지. 에코롤리 상관없지. 에코롤리 상관없지. 아무나 살아도. 응. 에코롤리 마음은. 오늘은 차 안 타고 싶어요. 그거 하는데. 에코롤 các Rhonia 2-30분 만 타면 за delir. 그래도 빵이 맛있네 나는. 그래? 음. 빵 거의 다 먹고 에코 조금 부릅니다. 자기 잼 나는 그냥кольку 여기 있는데 안 먹었어. 그냥 fazla 빵을 볼lymp화에 ночors. 진짜? 이건 salt entonces. 이게 먹지겠지? 그래? 있는데? 또 타고 잼을 먹으니까 맛있는데. 그냥 거친맛이 맛있던데 그래서 에코 좀 주고 나눠 먹었지 에코도 아주 맛있었는데 그때 좋아하잖아요 그 소시지하고 이거 먹어요 응? 이거 배불러 배불런데? 이거 또 이따가 먹을래 아 나 울게요 어제 전화하는 곳마다 무슨 락킹탈 락킹탈씩 우리 갖다가 추수하고 나온 곳을 그렇게 해 너무 친절해 강아지 있다니까 다 저기해줘 락킹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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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ث Eux 많이 좋네 나는 진짜 많이 좋지 나는 모델를 줄 알고 락킹탈 얼마 안되는지 알고 잘 먹으라고 맛있 toutes 내일은 잘 먹어야 겠네 내일 모레까지 로 ng 모터 해서 먹었어? 버터 안 먹었는데 맨빵 먹었는데? 진짜 버스가 더 남았겠냐고요 맨빵 맛있다고 일주일정도 쉰다면 진짜 하루종일 놀다가 수영 한번 하고 그래야 되겠지 난 호텔에만 있는게 좋아 자기 상황이나 여러가지를 봐서 내가 킬버스트를 안 가는거야 내 모험가의 기질로는 킬버스트를 가야하는데 운전만 4시간 또 오는데 4시간 이제 약을 반을 더 먹었더니 괜찮아 조금 금방 소화지더라고 에코의 집중력 다들 에코 귀엽다고 말이야 에코 귀엽지 여기는 강아지가 많이 없어 한번도 안봤어 일단 강아지 전문 호텔이 아니잖아 비싼 호텔이니까 여기는 강아지 요금 받는 호텔이니까 옆에는 무료인데 다 옆으로 가지 그러니까 아니 강아지 요금을 받으면 강아지 침대도 하나 놔줘야지 이렇게 안그래? 그치에코야 여기가 자리인가? 네 이러고 그럴걸요? 아 이렇게 침대 두개 따로따로 자도 좋네 대답이 없네 서글프다 서글프 인생이 서글프다 할거야 아기도 속으로 좋으면서 대답 못하는거죠? 다 알아요? 솔직히 말해봐 편하잖아 편하긴 편하지? 야 곧 수영하러 갈래? 응 엄마한테 갈거야?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가자 하나 둘 셋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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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이 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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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둘 셋 둘 셋 둘 셋 응 싫어? 아따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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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착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